공병호 TV의 공병호 한결에 대해서도 전향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주요 직책인 법무부 장관직에 사회주의자가 앉게 되었으니 이 또한 역설이라면 역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국씨가 말하는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도 사회주의자를 꿈꾼다 조국의 말대로 사회주의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난 헌법 개정안에 경제조항의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조국씨가 바로 앞에 있으면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주의를 힘껏 추진해서 이제껏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그런 나라가 있으면 21세기에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다 망했는데 21세기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국씨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볼 수 있겠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가열차게 사회주의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주의 실험은 주로 국유화, 국영기업 육성,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한 개씩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사유재산제 제한 이런 조치들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100% 실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배움이 많았던 인물이 케이블리데 출신의 인도의 엘리트 정치가였던 네루입니다 네루 1889년에 나서 196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1947년부터 1964년까지 초대의 인도 총리로 역임하면서 인도식 사회주의를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기대와 딴판으로 인도는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됐고 국영기업의 비호율과 비능력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했고 여기에다가 간료주의가 평창하면서 그야말로 허가의 왕국, 라이센스의 왕국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도가 가난해진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를 중국에 비해서 수십 년 뒤쳐지도록 만든 주인공이 케이블리데 출신의 정치 엘리트였던 인도의 네루인 거죠 다음 질문은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대척점, 반대편에 서 있는 이념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맡기는 개인적 선택보다도 나라가 결정하는 사회적 선택, 집단적 선택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으면 가능한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라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자유주의자는 일반고등학교도 있고 외국고등학교도 있고 무슨 자율고등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형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주의자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희연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아니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일반고만 주고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정한 일반고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선택권을 개인하게 주지 않고 강제화하는 거죠 사회적 선택과 집단적 선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로 우리가 안목적 지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현장을 벗어나서 관료나 정치가나 지식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류의 그런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이언티픽 날리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회주의는 기본은 무언가 아니까 현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목적 지식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관료나 정치가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굉장히 맹신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안목적 지식, 개인이 갖고 있는 안목적 지식을 다 대체해버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현장의 수요나 공급, 소비자의 기호 등에 관계없이 정부의 관료나 정치가가 그냥 명령을 하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다 없애고 그냥 일반고를 한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한다 한국에서는 최소 기본급은 이 정도 줘야 된다 선박 몇 척을 만들어라, 철각 몇 톤을 생산해라 이런 일들이 남발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면 도저히 팔릴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소규모 촌락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모 익명 사회이기 때문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가난으로 이끄는 이념입니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창발성과 창족성을 억제하는 체제입니다 사회주의는 정체된 사회를, 무기력한 사회를 만드는 이념입니다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악한 이념입니다 사회주의는 사악한 이념입니다 사악한 이념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21세기에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몇 가지 해석할 수 있으며 첫째는 세상 물적 모르고 철없는 낭만주의자거나 둘째 좌파에 경도된 골수 좌파 추종자거나 셋째 세상 물리에 무지한 무식한 사람이거나 세 가지 중 하나라는 이야기죠 조국 씨처럼 한때 운동권에 몸 담았던 사회주의자 가운데는 대부분이 민족사회주의자 형식을 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와 결합돼서 제가 볼 때는 조국 씨는 민족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반일선동과 반일감정을 SNS 같은데 막 유포한 걸 보면 아 이 양반이 민족사회주의자구나 조국은 사회주의자 가운데서도 민족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민족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냥 안됩니다 그거는 내하고 만나서 한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내를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